자 이제 페이지를 담으러 넘겨도 돼 년 전 그날의 책갈피를 껴놓을 때 너가 짓고 있던 표정을 잠시 떠올려봐 Soulfish walkp가 다시 돌려놔 현실은 너무 현실적이고 우밀히 여는 여자린 착한 이들의 적이고 친구의 손목이나 상처를 못 볼 정도로 세상은 알아야 할 것들에 블라인드 처리해 집이 돌아오는 길이 때로 너무 긴 이들을 위로해줄 뭔가가 없으니 음악이 그 역할을 해야 돼 하지만 저 가사들을 봐 대부분 헛소리 내가 달팽이 처음 들었을 때 느낀 혹은 왜 손잡이를 들었을 때 느낀 그 위로받는 느낌을 내시해 너 가르치다 보 싶은 마음이 그때 끝을 끌지 P-novation 그래부터 2년 아직 음악의 힘을 믿고 있는 이어 모두의 의지가 우릴 다시 하나로 이어지게 만들고 돌아오게 했네 이 자리로 시대가 되기보단 시대를 그리고 과열된 사회체제에 찬물을 뿌리고 너가 어릴 때 소망했던 그 모든 꿈이 곧 현실이 될 수 있게 백프로 불려 누군가는 해야 할 얘기들 아직 아무도 하지 않았던 얘기들 혹은 모두 잘못 알고 있는 얘기들 전부 우리를 통해서 듣게 되기를 여전히 목표는 눈으로 못 보는 동화를 써내려가는 사람들의 총보를 이어가는 것 피노다인 위백자 이제 페이지를 다 불어넣기 때 알려줘야 Django 우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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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위보 우위보 우위보 하여 하여 비누다잇 헬로워